와 역시 고려대 선배님 완전히 빙판을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화이팅! 와 승부가 달라질 것 같... 땅을 치는 비트, 리듬, 소울 그대로 그냥 민족 고대 나타나네 와 다시 Я는 이제의 이름을cin단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지 제 kızım을 맛볼 것 같... 그게 지금 걔서 olacak... 이 책의 선생님은 이 중국인의 부끄len지 이제는ルール가가 나죠... 내가 쫓아가나는 chant ... 저는 지금 crocodile을 유지로 걸어가면 되는지 오늘, 제가 일본의 정해어지는 이예요! 갑자기 대련 자세를 취하더니 이건 또 뭔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배운 적도 없는 기술이다 이게 독기질이야 이게 독기질이었습니까? 이게 택견의 예법이고 빠져도 주체로는 또 주체로는 계속 배우는 게 있어 겁이 나고 그래요? 그것보다도 전혀 반격의 여지가 오 찾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한번 먹어볼래요? 어때? 시원한데요? 열이 안 나? 잘 모르겠습 나는 열이 나고 있는데 오랜만에 친구와 함께여서 아주 신이 나셨는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